카드라스가 이제 렉키를 타고 막자 모드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카드라스씨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진짜 제대로 하면 바로 이길 것 같은데 제대로 해주세요. 이겨야 돼요.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아 존나 빡게임 진짜 이겨도 돼요. 백기사, 멘티스, 풀강, 풀파츠 둘 다 삭제 콜? 둘 다요? 네. 오케이 오케이. 이길 저신이 있으니까. 오 진짜요? 괜찮아요? 확실히 진짜. 제 탓하지 마세요. 어 진짜 안 할게요. 어 진짜로? 오케이. 걸치고로 테카님 겨드라이 뽁뽁하자고. 어 그건 좀 고통인데. 콜? 예? 왜 왜 형 더러워? 아니 그래도 겨드라이... 아 이거 단단지한게 오시면 되서 감사하... 카드라스가 지금 잘 달리기 때문에 놀라요. 아이들이 이렇게 모르게. 시청자분들이 보시겠네. 차, 차. 요가 뭐하지? 와 잘 폈다 눈망으로 난 중하다는거같아 여기 앞에 있거든 여기 앞에 있거든 조금만 더 따라가면 됩니다 아 지는게 못났어요 이게 갑자기 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발샷 와 잘 달아났는데 tro 조립이 도묘 와 轉 핵팍 아.. 깜짝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라차으로 마무리 하시는 메타이 어때요? 어때요? 자 직접 항상 막다가 직접 당해보는 것 같으십니까? 네 그렇습니까 제가 와 미치겠네 да 다 와 진짜 이쁜다 1. 2. 3. 3. 4. 4. 5. 5. 6. 6. 7. 특이한 것 같은데. 진짜 제대로 하면 바로 이길 것 같은데?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. 카드라스 뛰어옵시다! 카드라스 뛰어옵니다! 카드라스 dolor 카드라스 카드라스 카드 카드 아름다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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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끝나고 메이저 드릴게요 아이고 왑자들에게 참 부담해 아이고 아이고 아 아깝다 아 어떻게 빌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힙을 드릴게요 아 맞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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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도 많다. 과 0 2 3 1 5 5 6 7 8 8 9 13 17 아 진짜 처음 알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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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기분이 뭔지 알겠어? 자 이번 판 이기자 파이팅! 좋다 좋다! 오오! 잘 탔다 이거! 자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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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